유교국가인 조선에선 왕의 외모평가 거의 하지 않는데 실록의 헌종만큼은 외모 준수하고 명랑하며 큰 목소리가 마치 금석에서 나오는 것 같다 기록되어 있고 왕의 얼굴 한번 보면 수많은 국녀들 혼나갔다 했는데 해를 품은 달의 주인공 헌종역 김수현처럼 잘생긴 건 확실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후사 때문에 정력제 많이 복용한 탓인지 23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서 정조 순조 익종 헌종으로 이어진 정조의 혈통은 막을 내리고 저기 강화도에 농사짓던 철종이 순원왕후에게 왕후로 지명되며 역사의 한복판에 던져집니다